아... 아... 어떡해 아... 아주... 원래 SE를 사려고 했는데 뭔가 그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근데 뭔가 사고 싶은 거야 갑자기 욕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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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지 뭡니까 쿠팡에서 샀습니다 SE 여기 SE 두 번째 근데 나 이거 렌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뜯나 어떻게 뜯나 그럼 막 뜯으면 되나 아하 이렇게 와우 저는 실버로 샀고요 저는 실버로 샀습니다 저는 실버로 샀습니다 음 이 1 뭐 안 쓴다면서 비닐은 안 쓰면서 이런 건 쓰네 음 샛빙 냄새 샛빙 냄새 자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아 이거 충전기 이건 충전기 같고 이건 충전기 같고 충전기구요 이 친구가 이게 30 34만원인가 아 자 아 이렇게 올리면 되는거 와우 너무 이뻐 오 완전 새 건데 이쁘다 이쁘다 이게 그건가봐요 이거 밴드 저는 실버를 시켰으니 파란색깔 밴드가 오겠죠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아 이게 긴거 이게 아 손목이 얇아 짜자잔 왜이렇게 안 뜯겨 왜이렇게 안 뜯겨 이걸 끼우는 방법 아 뭔가 이렇게 끼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 이거 맞나 맞나 싶을 정도의 허술함 뭔가 아닌가 이거 뺄때는 어떻게 뺄 수 없는 아니야 뺄 수 없으면 줄지를 못하는데 아 이렇게 빼놓으면 되는구나 이게 맞겠죠 빨리 빨리 줄들을 아 이건가봐요 이거 어떻게 키는거지 예 대박 키웠다 이게 그 필름보다 그 케이스가 더 좋다면서 케이스를 샀습니다 하루만에 오더라구요 아주 좋아요 드럽게 안 빠졌네 이게 와이퍼가 왜이넘 아 이렇게 채워 순간 뇌정지 채우는건가봐요 근데 이걸 빼고 채워야되나 어떻게 채워야되는거지 일단 이걸 빼 볼게요 일로 닦아줄게요 일로 닦아줄게요 일로 닦아줄게요 일로 닦아줄게요 알코올 수업이 있는데 일로 닦아 내 지문이 오지게 방금 묻었으니까 지문이 오지게 방금 묻었으니까 일로 닦아줄게요 닦았으면 살짝 이런 물기가 있으니까 이 2번 오 이거 드라이 이걸로 다시 또 닦아줘 이러면 닦은게 의미가 없지않나 먼지가 하나도 없게 근데 이 닦으면 닦을수록 먼지가 생기는거 같긴 한데 얘를 뺏기면 되겠지 얘를 뺏기고 띄워넣으면 되는거 아닌가 어 근데 됐다 이렇게 됐다 끝 끝